CJ그룹은 복지는 좋지만 연봉은 좀 낫다. 일단은 먼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. 웃음을 못 참고. 어 저 먼저. 참으세요. 참으세요. 저는 원래 해외에서 이렇게. 그렇죠. 그렇죠. 벌다 보니까. 네네네.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. 너무 낮아가지고요? 아니요. 식품 없겠어. 주주사 오신 애신 바로. 아 어떡하니까 이거 어떡해. 아 너무 좋아. 아 어떡해. 오늘. 남쪽에서 계속. 바람 나와요. 나 지금 처음 봤어요. 바로 오시는 거. 아니요. 바람 나와요. 여기 돼 있다고. 지금 제일재단 기준으로는 4500이 저희 신입 연봉이거든요. 계열사별로 정말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달라요? 달라요. 다르고 최근에 이제 다들 앞다퉈서 신입 연봉들을 많이 올려왔었는데 저희도 항상 같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 회사도 그렇답니다.